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. 계속 끊으셔도 돼요. 저는 강산 씨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내가 많이 시대에 지쳐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왜요? 호세 씨 잠깐만요. 저는 아직까지는 패션이라는 게 암그룹이 트여진 것밖에 몰랐거든요. 그리고 귀가 트여 있어가지고 내가 패션을 바지가 뒤가 트여있네요. 뒤만 보여주셨어요? 처음에는 바지를 거꾸로 입은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무뎃증이라고 무릎 뒤가 찢어지면 무뎃증 우리만 모르는 건가? 저희만 모르는 건가요? 요즘은 강산이는 무릎 쪽이 찢어있잖아요. 여성분들이 뒤에까지 찢어져 있는 양 핀라인 아래까지 파격적인 패션이 또 있더라고요. 그걸 어떻게 아세요? 패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보통 땀 차는데 좋겠네요. 차비 씨도 찢어드릴까요? 아니 거절 저거가지고 실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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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